내가 도연 씨 완전 팬이거든요, 사실. 지금이야 뭐. 도연 씨 사진 되게 많이 떠요. 유유. 인상적이었던. 뭐 찍은 거지? 어, 오. 이뻐, 이뻐, 이뻐. 미저리일 수도 있지, 내가. 동네 반상이 온 것 같아. 이제야 나타나셨네. 내가 알아버렸거든. 활짝도 소신이 나아지지 않았어. 형을, 형을 너무 좋아하고 사실. 그냥 다가오는 사람 처음이었어. 어디에다가 가야지. 나 지금 너무 놀랐어. 이거 웃겨서 노는 거 아니야. 감동받아서 노는 거야. 미쳤다. 너무 아름답다.